네, 이 작은 물을 한번 먹어보자. 큰 물을 넣어야지, 작은 물을 넣어야지. 옛날에는 물을 껍질을 이빨로. 갈갈이가? 갈갈이, 갈갈이. 갈갈이 해봐, 갈갈이. 무맛이 무맛입니다. 갈갈이 흉내 한번 넣어봐, 갈갈이. 옛날에 무먹고, 드림을 안하면 삼삼먹는보다 낫다고 하는데, 드림을 먹는다고요? 드림을 먹고, 무먹고, 무먹고. 아유 잠깐 뽑으면 뭐 하겠다. 자,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뽑기. 갈은 무무를 한번 열심히 뽑고, 다음에 또 물김치를 담을 때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김장 뭐, 우리는 많이 안 해도. 딱히 자를게. 딱히 자를게. 김장. 네, 아사주문 옹경입니다. 오늘은 가을 물을 뽑으러 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네, 지금 시기에 이 김장 물을 뽑아서, 저장을 해야 되겠지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거를 따글파고 묻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아, 무거가 잘 됐네요? 오, 잘 됐어. 예. 어떠십니까? 네, 아사주문 옹경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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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자르고 나는거, 요거는, 아, 시대기를 나중에 한번 넣어, 한번 넣어, 한번 넣어, 달아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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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